아, 너무 귀여워. 뭐야? 그러네, 당연히. 뭐야, 이거. 생일을 선물 낼래? 어? 찍었네? 오늘의 주인공. 넌 떠돈다. 아, 아빠였어? 이야... 이런 날이 오네. 돌다니.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유아, 고맙습니다. 저희 사회 첫 번째 생일 축하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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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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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돌잔치가 끝났다. 하이파이브 한 번 세게 하자. 결국 아닐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드네. 힘들지? 신하게 몰라요. 그냥 드래곤 오늘 같은 날은 유아 생일인데 요아랑 같이 있겠네. 하하하하 그러네. 유아 생일인데 요아 생일이야. 그리고 갔다 와. 그게 갔다 와가 아니었어 지금. 아니 난 진심이야. 같이 쉬잖아. 그래 오늘 요아 생일이잖아 그래 니 아부니가 말이다 너 돌래? 너 친구들은 영어로 해보라고 하더라 잘한다고 가더라 요아야 짠 요아야 짠 요아야 짠 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제 팬더 안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 먹으러 가시던데 아 뭐 사색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오게요 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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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뽀뽀떡같이 생겼네? 이거 무슨 뽀뽀떡같이 생겼네? 근데 아 너무 귀여워 다 똑같은 것 같다 엄마 진짜 좋아져 아 좋아한다고 엄마가 기저스야 와나 상아 좋아하더라 아니 왜 전부 까면서 전부 전부 김혜숙 씨 이렇게 K-POP에 낀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아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나 한국일 때는 이 정도인길래 찍으면 못하셨죠? 촬영하고 찍은 거 말고에 팬들이 찍어서 이렇게 한국 거? 뭐 K-POP이 요새 그거니까 한 번 잊지 않겠지? 근데 조용필 오빠 있을 테니까 대박인 거죠 조용필이 있다는 거 엄마 조용필 팬이거든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 왜 이러면 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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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진짜 괜찮아? 고마워 오늘의 1등 공신 여기 뭐 CD들이 되게 많네 여기 되게 에너지 났어 지금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 가장 좋아하는 가수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요? 그 아유니 아유니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웃겨 생각 안 나요 너무.. 코리아 코리아가 있어? 오 코리아 있다 태진아 태진아가 있어? 봐봐 유일하게 태진아 디스콤 에드니티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많은 CD 중에 코리아 요만큼 중에 태진아 태진아가 웬말이야 태진아가 웬말이야 태진아 대단하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엄청 좋아 케이팝 있어? 엄마 저쪽에 케이팝 있대 어디? 여기 있는데 케이팝 있다 여기 많네 엄마 다 알아? 응? 아이돌 다 알아? 세븐틴이라고 다 알지 뭐 찬열이요? 엑소 찬열 엄마 엄마는 어떻게 아이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나요? 작은 딸이 좋아해요 우리 작은 딸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저도 좋아해요 큰딸은 연예인에 관심이 없지요? 다 왔어요 연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게요 못한 것 같아요 저게 여기 되게 예쁘다 여기 바닥이 짱 있네 바울항공 노래 부른 사람 그래 그래 꺼날래? 난 몰라 오 왁자지껄한 사연이네 나도 차가워 마이 너무 좋아 찐닷 마이 내가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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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찾았다 누나 할 때 됐어 엄마 표정 마치 별거 없네 이러고 괜찮아 수? I'm fine Hello Hello 이거 끊긴다 여기가 산이라 끊긴다 거기다 남겨 정인이 정인아 정인아 여기 그리피스 처음 온 데인데 LA 시내가 다 보이는 데야 이와 막내 고모가 우리 데리고 왔어 지금 할리우드 갔다가 오는 길이야 할리우드 그린 줄 알아 그린 줄 알아 엄마 저게 그리피스 처음 온 데야 저거 맞아 저 앞에서 찍은 거야 엄마가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 엄마가 중학교 때 엽소를 한 장 주셨대 그리피스 처음 온 데 배경으로 이런 게 있었나봐 근데 엄마 이번에 와서 우리가 그리피스 처음 온 데 갈까? 이러면서 그리피스? 내가 생각난 거야 그게 여기에 있어? 이러면서 엄마가 평생 못 가볼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데로 지금 오는 거야 꼭 왔으니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 오고 싶었어 그게 저걸 맞아 저거 맞아? 진짜 이거 얼마나 뜻깊은 거야 성원아 괜찮아? 응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엄마 같지? 와 여기로 내가 오다니 여기로 오다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웬일에 있는 곳은 어딜까요? 저기 있어요? 네 쪼쪼 다운타운 쪼쪼 우와 이게 다 LA야? 우와 이게 다 LA야? 이게 다 LA야? 네 제일 이쁜 명당으로 가서 데려가셨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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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명당이게 명당이네 여기 이제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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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업 다운타운 건물 저 대안한 건물 거 어딘가 우리집이겠다 왠지 뒤에 야구 잔나? 여기 끝도 없어. 들어가 봅시다. 내가 해도 되잖아. 너무 힘드면 말해. 전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요리했네. 저거 비행기다. 쉬쉬. 유아야 가만히 좀 있어. 떨리잖아 자꾸. 그때마다 움직이냐. 아니 괜찮아 괜찮아. 뭐 엄마야? 유아 작품이야 유아 작품. 하나 둘 셋. 왜 했어? 그래서 감회가 새로워? 기가 막히지? 그게 여기에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랬는데 그게 어딘가에 엄마 책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 나중에 찾으면 나한테 보내줘야지. iar 고구가 나한테 나한테